도적질 하다가 대머리 된 남자 옛날 고려 후기에 이방실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방실은 어릴 때부터 굳세고 용맹스럽기가 비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방실이 일찍 황해도 지방에 유람할 때 어느 곳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풍채가 좋은 산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에는 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실의 말 앞을 지나가더니 그대는 어디로 가시오 나도 그대와 같이 가겠소 하였습니다 이방실은 한눈에 그가 도적임을 알고 자신의 무기와 말을 훔치려고 하는 짓인 줄 알면서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쯤 갔을 때 새 두 마리가 밭에서 모이를 줍고 있는 것을 본 도적이 당신은 저 비둘기를 맞출 수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 한 방에 새 두 마리가 동시에 꽤 뚫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도적은 입을 쩍 하고 벌리며 놀라 하였습니다 어휴 이거 안되겠구나 내가 괜히 함부로 덤비면 안되겠어 때를 봐서 기습을 해야겠구나 도적은 그리 생각하고 계속 이방실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와 같이 웬 빈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방실이 차고 있던 화를 풀면서 도적에게 전에는 내 말을 좀 봐주게 하고는 뺀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도적이 생각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천재 이유로의 기회로구나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도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변소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쏴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화살이 변소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고슴도치가 되었겠구나 도적은 그리 생각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변소로 다가가는데 이방실이 떡하니 변소문을 박차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화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쪽쪽 손으로 다 잡아내어 화살통에 집어넣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적은 그 용맹스러움에 결국 굴복하고 이방실에게 엎드려 살려주기를 애원하였습니다 그 곁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높이가 수십자였으나 이방실이 펄쩍 뛰어올라서는 그 가지를 휘어잡고 한 손으로는 도적의 머리 상투를 메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실은 그 도적을 매달아 둔 채로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용력과 무예로 장군으로서 그 지위가 아주 높아져서 온 나라 사방천지에 무명을 높이 드날린 이방실은 다시 전국을 유람하게 되어 또 이전에 도적을 잡았던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실이 어느 한 농가에 잠시 방문하여 한 끼 식사를 얻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살림이 무척 풍요로웠습니다 음... 참으로 풍족한 집안이로구만 이방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방실 앞에 엎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장군은 내 젊었을 적 용력만 믿고 도적이 되어 행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며 살았지요 그러다 귀신같이 용맹한 소년을 만나 도리어 죽을 뻔했지요 나무에 상투가 매달려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 거기 매달린 채 그대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나서야 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있었지요 내 그 뒤부터는 나의 그간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농사를 전직으로 삼아 살아오는 중입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덮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 노인의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실은 그렇게 그 노인장의 벗겨진 머리를 보고 나서 그가 지난 날 자기가 나무에 상투를 매달았던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니 그때 그 이런 이런 내 그 머리카락 일은 미안하게 되었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장군께 도적질을 하려다가 일이 된 것인데 제 탓이지요 저를 죽여도 시원찮을 것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노인은 놀라하는 이방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장군 장군 만약 지난 날 제가 장군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성실하게 일하여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이방실 장군에게 거듭 절하였습니다 하하하 어찌 그것이 나의 덕분이겠습니까 노인장이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이겠지요 이방실은 그렇게 말하며 그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함께 술잔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며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빚을 갚아준 소녀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경이 나를 대신하여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이 나라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와주시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신하는 고개 숙여 명을 받들고 체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하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음 이 마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 무슨 일이지 이 신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그 마을에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 신하가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임금의 명을 받잡고 와 있는 몸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조심스럽게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출입 동의가 신하에게 와서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시체가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죠? 전 다 알아요 아니, 그렇느냐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너와 같은 어린 아이도 알 정도면 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다만 선생님께서 이 마을에 처음 오셨을 때 왠지 선생님이 범상치 않게 느껴져서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기 때문이죠 혹시 선생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갑작스런 출입 동의의 제안에 이 신하는 깜짝 놀라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음... 신기하게 여긴 신하는 출입 동의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출입 동의는 저기 큰 소나무 밑으로 가서 땅을 파보시면 거기서 시체가 나올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큰 소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은 고맙다며 이 신하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무려 300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 동의는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고 신하는 약속대로 그 출입 동의의 말을 들어주어 돈을 다 내주었습니다 출입 동은 그 돈들을 실에다 꿰더니 허리에 찼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시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비밀인데요 제가 귀신을 봐요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이번에도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실래요? 초립 동의가 다짜고짜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신하는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뭐, 싫으시면 말고요 고민하는 신하를 두고 초립 동의가 휙 고개를 돌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신하가 그런 초립 동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아무래도 신하는 이 초립 동의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뭐하는 아이인가 어찌되었든 이 초립 동의는 신하의 말에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럼 이 고개를 넘어가면 아주 큰 대궐 부잣집에서 생일 잔치를 할 건데요 선생님하고 제가 들어가면 얻어 먹으러 온 거지인 줄 알고 그 바구니에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 줄 거예요 그것을 잡수지 마시고 그냥 마당에다가 내동댕이를 쥐고 막대기를 가지고 마루에 올라가서 그 집 주인 늙은이의 정수리를 바로 내려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주인 늙은이 정수리를 치는 거야 둘째 치고 어찌 나처럼 이렇게 멋지고 멀끔한 사람을 거지로 본다고 하느냐 신하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음, 잠시만요 초립 동의는 신하의 다리를 살짝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어, 아이, 뭐야 그러더니 이 초립 동의가 신하를 바닥에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그만해라 뭐 하는 짓이냐 이 신하가 애써 이 초립 동의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상하게 어린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힘이 엄청나게 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신하를 굴리더니 이 초립 동의도 바닥에 냅다 엎드려서는 굴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냐 신하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하기 싫으시다면야 초립 동의는 안 해도 그만이라는 표정으로 희죽됐습니다 그러니 이 신하는 약이 바짝 오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 그래 좋다 해보자 그렇게 정말로 신하가 초립 동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거지꼴로 그 환갑 잠치 집에 가니 그 집 사람들이 신하에게 쯧쯧쯧 혀를 차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 이걸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에이 음식을 받은 신하는 그 음식들을 진심을 담아서 마당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이 거지가 음식을 주었더니만 왜 행패야? 집안 사람들이 당황하여 거지 행색을 한 신하와 그 뒤의 초립 동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곧장 마루에 올라가서 환갑을 맞이한 집주인의 정수리를 냅다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노인의 몸에서 꼬리 아홉 개가 튀어나왔고 그 노인은 당황하더니 곧 여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이 여우였다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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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우 잡아라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그 여우를 잡아 원래 집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우는 산속에 집주인을 꽁꽁 묶어둔 것을 실두하였고 원래 집주인을 가족들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그 신하에게 고맙다면서 돈 200량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초립동의는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는 허리에 꿰어찼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신하는 신기해하며 길을 가는데 초립동의가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제 발자국을 꼭 따라서 디디셔야만 선생님이 땅속에 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제 발자국을 안 딛고 딴 곳을 디디시면 분명히 선생님은 땅에 빠져서 죽을 거예요 아, 뭐라고 아, 이 멀쩡한 땅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뭐,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초립동의는 그렇게 말하고는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신하는 그동안 이 초립동의의 말이 모두 다 맞았으므로 깜짝 놀라서 이 초립동의가 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하가 열심히 이 초립동의의 발자국을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립동의가 뒤를 돌아서는 이 신하를 보고 희죽희죽 웃더니만 눈앞에서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얘야, 얘야 놀란 신하는 그만 이 초립동의를 찾으려고 발을 잘못 잊었고 그대로 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신하는 땅속이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딘가 멀리서 빛이 반짝거리며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어떤 여자아이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미처 신하는 발견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돌부처 앞에 서서 광주리에 이고 있던 음식을 내려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땅 깊은 곳에 저런 돌부처가 있다니 뭐하는 곳인가 이곳은 땅속에 숨은 절이라도 되는 것인가 신하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그 돌부처의 허리에는 돈 오백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백냥을 엮은 실은 아까부터 계속 보던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저것은 그 초립동이가 매고 있던 그 돈이 아닌가 신기하게 여긴 신하는 그 여자아이에게 왜 돌부처에게 빌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초립동이로 변해서 돈을 모아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저 돌부처께서 이미 들어주셨구나 자 저 돌부처의 허리춤을 보아라 여자아이가 그 말에 돌부처의 허리춤을 보니 정말로 없던 돈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이것을 제가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여자아이가 무척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정성이 갸륵하여 돌부처께서 모아주신 돈이니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고 아버지를 구하도록 하거라 그러니 소년은 기뻐하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다 갚고 아버지를 구해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는 이 일을 너무나 신기해하며 다시 임금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보 아들과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는 바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살림이 무척 어려워져서 끼니를 굶다가 결국 이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먹을 것을 훔쳐와서 바보 아들에게 주면서 그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보 아들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보인지라 골목에 나가서 자신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오 야 너희 집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구했냐 하고 물어보면 이 바보는 우리 아버지가 훔쳐오셨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져서 음식을 도둑맞은 사람들이 관하에다 바보의 아버지를 고발하였습니다 관하에서는 포졸들을 보내서 이 아버지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서 커다란 솥 안으로 들어가 숨으면서 바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솥 안에 숨을 테니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거든 저기 저 한양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이 바보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 어디에 계시냐 아버지는 한양에 갔어요 한양에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정말이지요 그렇구나 그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 기억납니다 소단에 들어가서 숨을 터이니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묻거든 한양 갔다고 말하거라 포졸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솟뚜껑을 열고 마침내 그 아이의 아버지를 체포해 갔습니다 혼이 된 왕과 아이를 낳은 여인 신라 제25대 제25대 사륜왕인 진지대왕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음란하였고 청취를 게을리하여 정사가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사람들은 진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진지왕이 왕위에 있을 때 사량부의 민가에 한 여인이 얼굴이 곱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녀를 도하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지왕은 도하랑이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녀를 매우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하랑을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정을 통하려 하였습니다 도하랑은 그런 왕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있는 왕이라 하실지라도 저는 이미 섬기는 남편이 있으므로 제 몸과 마음을 얻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진지왕은 도하랑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하면 어찌 할 것이냐 그러나 도하랑은 그러한 진지왕의 협박에도 끄덕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한들 결코 대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진지왕이 희롱하듯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남편이 없으면 허락하겠느냐 라고 하니 도하랑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고 대답을 들은 왕은 그제야 그녀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진지왕의 폭정이 심했기에 왕은 폐위되어서 죽어버렸고 왕이 죽은지 2년 만에 이 도하랑의 남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갑자기 죽은 진지왕이 평소 모습과 같이 도하랑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도하랑의 방에 들어와서 도하랑에게 말했습니다 도하랑은 옛날에 약속한 말을 기억하느냐 지금 너에게 남편이 죽고 없으니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도하랑은 갑작스럽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하랑은 왕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여쭙겠다 하고 자리를 일단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전에 왕께서 저를 불러 자신을 섬기라 하셨는데 그때에는 서방님의 도리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왕이 갑자기 혼이 되어 저에게 나타나시어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자신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하랑의 말을 들은 부모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돌아가셔서 혼이 되셨다 하여도 임금의 말씀인데 어찌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왕의 말씀을 받들거라 도하녀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왕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7일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왕의 혼이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오색구름이 집을 덮었고 묘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였습니다 왕은 그 후에 호련히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하랑은 곧 잉태하였고 사내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비형이라 하였습니다 진지왕의 뒤를 이은 진평대왕은 그 소문을 듣고 비형을 궁중에 데려와 길렀습니다 비형이 열다섯살이 되자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형은 매일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월성을 넘어 서쪽에 있는 황천 언덕에 가서 귀신 무리와 논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형이 귀신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평왕은 군사 50명을 시켜서 몰래 비형의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비형의 뒤를 밟은 군사들은 비형이 밤마다 귀신들과 어울려 놀다가 여러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서로 흩어지고 비형 역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왕께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진평왕은 비형을 불러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밤마다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는 소문이 정녕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평왕은 비형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귀신들을 이끌어 신원사 북쪽 도랑에 다리를 놓아보거라 그러자 비형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날 밤 귀신들을 시켜서 하룻밤만에 커다란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귀신들이 만들었다 하여 귀교라 불렀습니다 왕은 비형이 다리를 하룻밤 만에 놓자 놀라워하며 비형에게 또 물었습니다 귀신들 중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이 나라의 일을 도울만한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비형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길달이란 자가 있는데 그는 매우 충성스럽고 정직합니다 그라면 나라이를 도울만합니다 하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비형에게 그를 데려오게 하였고 비형은 길달과 함께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길달에게 집사라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길달은 비형의 말대로 매우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흡족한 왕은 각간 임종이 아직 자식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길달을 양아들로 삼게 하였습니다 임종은 길달에게 홍륜산 암쪽에 누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길달은 임종의 말대로 그 문루를 세웠고 매일 밤 그 문루 위에서 잠을 잤으므로 사람들은 그 문루를 길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달은 여우로 변하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형은 귀신들을 시켜서 도망간 길달을 잡게 하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여기로다 날고 뛰는 잡기들은 이곳에 함부로 머물지 마라 이때부터 신라에는 이 노래를 글로 써붙여서 귀신을 쫓는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혀 어느 라삐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시장에 가서는 혀를 사왔습니다 이틀쯤 지나서 라삐는 그 하인에게 오늘은 지난번처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도록 시켜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또다시 혀를 사왔습니다 이틀쯤 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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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인간에게는 여섯 개의 쓸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 눈 코 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입 손 발 이 세 가지는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가 옛날 어느 바닷가 근처 마을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장사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장사꾼들이 도착하여 말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웃나라와 교역을 허가해준다니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웃나라에 가서 물건들을 사다가 다시 가져와서 팔면 우리도 큰 부자가 될 것이고 이 나라 사람들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되는 것이니 모두가 좋은 일이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좋은 것을 이제야 하는지 하 보게 이제라도 해서 참 다행인 것 아닌가 그렇지 장사꾼들은 함께 돈을 모아서 큰 배 한 척을 구하고 그 배의 백길을 잡아줄 길잡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있어야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니 빨리 길잡이를 구해보자고 그렇게 장사꾼들은 열심히 바닷길을 잡아줄 길잡이를 수소문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길잡이가 길잡이가 도통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바닷길을 떠나려던 장사꾼들은 주막에 모여 한탄을 하였습니다 주모 도대체 이 마을에 왜 길잡이가 없는 것이오 다른 마을에 가야 하나 그러자 주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늦었어 늦었어 이웃나라랑 교역이 허가되었다는 그 명이 내려지기 전 그 전에 이미 소문이 바다했다오 그러니 그 온나라의 수많은 상단에서 바닷길 잡아줄 길잡이를 다 데려갔지 뭡니까 그 말에 장사꾼들은 몹시 낙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자리의 한 젊은 청년이 은근슬쩍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들 길잡이를 찾으시오 오 그렇소만 좋은 길잡이를 혹시 아시오 아 알다마다 내가 바로 바닷길을 잘 아는 길잡이라오 나를 고용하면 되겠구만 장사꾼들은 그 청년의 말에 그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쳐줘도 이제갖 스무살이 된 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바다에 나가보기는 하였는가 우아하니 자네 인생길도 아직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하하하하 그러자 청년이 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 맞습니다 제가 아직 제 인생길을 못 잡았지요 비록 그 정도로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를 자주 항해하고 다녔습니다 이웃나라에 가신다면 그 정도 길쯤이야 제가 눈감고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장사꾼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은 그 길잡이 청년과 합석을 하여 함께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함께 이웃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항일이 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은 각기 이웃나라의 물건들과 교환할 물건들을 배에 싣고 출항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리 가만히 있는가 좀 돕지 않고 장사꾼들이 한참 배에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길잡이 청년은 가만히 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그 모습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저 젊은 놈이 벌써부터 일하기 싫어갖고 요령을 피우네 아 뭐 우리 짐 옮기는 거니까 본인은 하기 싫겠지 이봐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만 저리 편하게 있다니 말이야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간 힘든 건 싫어한다니까 그렇게 길잡이 청년은 항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사꾼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잡이 청년은 제법 바닷길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며칠 항해하니 이웃나라가 멀찌감치 보이는 바다 한 복판에 이르렀습니다 이야 저기 저기 이웃나라가 드디어 보이는구만 좋아 저곳이 우리의 꿈의 땅이다 장사꾼들은 이웃나라가 보이자 몹시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왔고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아 이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오오 오오 배에 탄 사람들이 간신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휘청거리는 배에서 버팅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히 이 바다의 신의 허락도 없이 이 바다를 건너려 하는가 너희 둘 중 한 사람을 이 바다의 제물로 바치거라 그리해야만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 무서운 음성을 들은 장사꾼들은 서로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봐 누가 제물이 된단 말인가 아 우리들은 모두 친한 친구 사이 아닌가 어떻게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들 중에서 아니면 장사꾼들은 의논하다 말고 모두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길잡이 청년이 가판에서 바닷길을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아이 이봐 저 친구가 없으면 바닷길을 어떻게 가나 아 이미 다 왔지 않는가 저기 이웃나라도 다 보이는데 그냥 저쪽으로 쭉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네 그럼 이제 길잡이가 필요가 없네 장사꾼들은 눈빛으로 서로 모종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그 길잡이 청년을 덮쳐서 높이 번쩍 들고 바다에 빠트렸습니다 아니 아니 외들 이루시오 저쪽으로 가기만 하면 무사히 이 파도를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오 미안하게 되었네 잘 가시게나 결국 길잡이 청년은 장사꾼들에 의해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물을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장사꾼들이 말하니 정말로 갑자기 날이 맑아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좋아 이제 가자고 우리들의 꿈을 위하여 장사꾼들은 좋아하며 항해를 계속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지 이봐 저쪽으로 가보자고 그래 저기 보이는 데로만 가면 되는데 왜 길을 못 잡는가 장사꾼들은 눈앞에 이웃나라가 보임에도 계속 길을 잡지 못하고 바다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빙빙 맴돌기만 하던 장사꾼들은 급기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다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배 위에서 마침내 식량도 다 떨어져 버리고 굶고 지쳐서 모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신라 건국 이야기 천년 역사의 시작 기원전 69년 이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없어서 여섯 부족의 우두머리가 서로 의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둘 중 한 촌장이 걱정스레 말하였습니다 임금이 없으니 우리가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백성들이 제멋대로요 거기다가 마을마다 법도가 다르니 우리도 어서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의 임금을 세워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의하겠소 이 말을 들은 다른 촌장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리 의논해도 왕을 정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촌장들은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반짝이는 빛이 땅에 닿도록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흰 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모두들 깜짝 놀라 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건 이건 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알은 좋은 봅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촌장들은 그 알을 소중히 가져와서 잘 보관하였는데 그곳 그 알에서 어여프고 씩씩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촌장들은 이 아이를 동천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주변에서 새와 짐승들이 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해와 달이 청명해졌습니다 이를 본 촌장들은 이 아이를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 왕을 내려주신 듯 합니다 우리 이 아이를 임금으로 모십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밝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에서 혀껏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바가지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성을 박씨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아이에게 맞는 덕을 갖춘 훌륭한 짝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엿거새가 태어난 때 사량리의 나령정에는 머리는 닭을 담고 몸은 용을 닮은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얼굴은 예쁘장한데 입이 무슨 닭의 부리처럼 생겼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월성 북쪽에 있는 뇌물에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그 닭부리가 떨어지고 아주 어여쁜 입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령정에서 태어나 아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을 짓고 출생이 기이한 이 두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13세가 되어 혼인을 하게 되었고 혁거세는 왕이 되어 나라의 이름을 설아버리라 하였습니다 혁거세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되는 해 혁거세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혁거세 왕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었는데 7일 뒤에 하늘에서 왕의 몸이 땅에 흩어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령도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왕비를 한꺼번에 잃어서 함께 장사를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왕의 몸을 수습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다니며 장사 지내는 일을 계속 방해하였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왕의 흩어진 몸뚱이 다섯 부분을 각각 장사 지내고 이를 다섯 개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릉이라고 불렀는데 또는 뱀의 이름을 따서 사릉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등 신라 초기 4명의 박시 임금과 혁거세의 왕후인 아령왕비 등 다섯 명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중요한 삶의 교훈과 도덕적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정직 친절 용기와 같은 성장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주인공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이야기 속에서 행하는 사회적인 가치와 규범들을 자신들도 따라하고 추구하게 되고 주인공의 성격과 능력을 닮고 싶어 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격과 능력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옛날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자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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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